네, 그냥 얼쩡게 사오고 있어가지고 신사가 싶은 게 나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부터 명색 중간으로 그냥 좀 사이를 달아서요. 그래서 그냥 사이치 하나만 됐을까? 맞아, 맞아. 많이는 없네. 그러니까 여수들이 왜? 형님! 여수들이 그러니까 보통 150살은 되게 쉽게 사야되잖아요. 많이 왔어? 아, 이게 낙서를 받은 데 계시는 거야. 세상에 그 친구가 계약이 전반에 낙서를 받았어요. 인터넷으로? 응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하면 못 입고 나면 뭐 헐리지 뭐 하지마요, 이제. 나는 솔직히 한 20살이라고 좀 싸게 사는 거야. 근데 이제 그 산 사람은 12만원씩 월한 거지 그래서 그 시속한 게 순분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샀으면 비싸지. 그렇지. 만약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사려고 하면은 약 70일에 대한 다 못하는 가격이거든요. 그리고 내가 150만원씩 살면은 155만원씩 505만원씩 505만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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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신 거요. 그래서 살기 1만원에 살기 1만원에 만약에 엄마를 기죽 간절히 롯덩 2 person willing 요리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국수 국수 적당한 고춧가루 냉동실 솜媛 음료 솜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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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을 거에요 그래도 지방에 입고에다가 사장님 곱팡 다 붙여왔으라고요 어디? 저 밑에 저 밑에 선물이 네 주유소 밑에 고기 하나 해놓고 양에 뭐여 저한테 바삭 안의 부산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고는 친구가 찍어서 잃은 eries 한글자막 by 한효정